골딜락스와 곰 세 마리,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곰 세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곰은 몸집이 아주 크고, 엄마 곰은 보통이고, 아기 곰은 아주 작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곰이 아침 식사로 세 개의 사발에 죽을 가득 담아 내놓았지만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곰이, 죽이 식을 동안에 산책이나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골딜락스라는 한 장난꾸러기 소녀가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집의 창문으로 안을 옆보다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집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골딜락스는 죽이 담긴 그릇들을 보고 모두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너무 뜨거워. 이건 너무 식었잖아. 그녀는 투덜거리며 나머지 하나도 맛보았습니다. 이게 딱 알맞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세 번째 그릇에 담긴 죽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죽을 먹고 나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골딜락스는 먼저 아빠 곰의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딱딱해. 다음으로 엄마 곰의 의자에도 앉아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푹신한데? 마지막으로 아기 곰의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이게 딱 좋구나. 하지만 거의 잠이 들 무렵,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골딜락스는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침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빠 곰의 침대에 누워보았습니다. 이 침대는 너무 높아. 다음으로 엄마 곰의 침대에 누워보았습니다. 이 침대는 너무 낮은데? 그리고 나서 아기 곰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침대가 딱 맞는군. 하고는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깊이 잠들어버린 탓에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곰 식구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누가 내 죽을 먹었지? 아빠 곰이 말했습니다. 엄마 곰도 죽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내 죽을 먹었지? 아기 곰은 자신의 그릇에 있던 죽이 몽땅 없어진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곰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지? 엄마 곰도 말했습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지? 아기 곰은 제 의자가 부서져버린 것을 보고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곰 세 마리는 곧장 침실러 갔습니다. 아기 곰은 제 침대에서 골딜락스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하고 아기 곰이 소리치자 골딜락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밖으로 뛰어나와 집으로 향하는 습길을 통해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